안녕하세요 전 두태지입니다. 아까 그냥 도색을 하다가 그라데이션 하는거를 필두로 시작으로 도색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설명이 너무 부족했습니다. 어 잠시만요 초점이 왜 안맞냐 네 맞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약간 이제 그 눈 위에 눈두덩이 위에 부분 눈뼈 있는데랑 뺨 부분 요렇게 그리고 귓바퀴 요렇게 좀 밝은데 이쪽에는 좀 어둡고 이 그림자도 그림자 지만 그림자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자 층 왜냐면 이쪽에 팔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어둡게 그림자에 그림자가 지게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거를 나눠서 이렇게 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이렇게 이제 한방에 칠해 버렸어요. 한방에 칠하는게 그냥 즉석에서 그 감을 유지해서 칠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했고 그리고 에어브러쉬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동법 같은 거는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고 제 거 에서는 이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프라모델 종류니까 그 피규어는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요 에어브러쉬 보면은 그 공기압을 조절하는게 있어요 예 공기압 첫번째 공기압 조절 두번째 아 요거는 요걸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요걸로 이제 분사량 조절하는거 요거 요걸로 이제 분사량 조절하는거 바람 양도 있지만 분사량을 조절하는게 있고 또 거리 쏘는 거리 요 3가지 그러니까 에어 펌프 에 있는 그 압력 그리고 요기에서도 요것도 압력이나 마찬가지인데 분사량 분사량 그리고 바람의 세기 고고 두개 그리고 거리 요 3가지 만 잘 컨트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마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제가 한 기준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다른 영상들이 많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예 하던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먼저 보신 분은 요 전편이 있으니깐요 보고 보시고 참고하세요 뭐 크게 괜찮은 영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예 그림자 진것 처럼 요렇게 그라데이션 한방에 하기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